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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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린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통해 원두시 시설관리공단이 소속 환경미어원 조환경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징계 이전에 직위해제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초시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직위해제는 회사의 재량권이라고 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중노인은 직위해제가 재량권 행사를 넘어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2023 평창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해 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와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공독조직위원장으로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대회지원팀, 경기운영팀, 국제협력팀 등으로 구성돼 분야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2023 평창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 30여개 나라에서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관령 평창돔에서 개최됩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도시의 평창을 홍보하는 계기로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횡성의 보호수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둔레 두엄마을 주민들이 쓰러진 보호수가 안타까워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쓰러진 나무의 목재를 활용해 조각 등의 예술품을 만들기로 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쓰러진 르름나무는 둘레가 6미터 높이 23미터로 3년가량의 건조기간을 거쳐 쓰러진 자리에 조각품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령이 410년 된 해당 나무는 1982년 횡성운이 지정한 보호수로서 지난달 집중호우에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중공한 영월군 스포츠파크 물놀이장이 7월 1일부터 개장하게 됩니다. 영월군은 7월, 8월 한여름 기간 스포츠파크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미끄럼틀과 물놀이 터널,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게 되고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릴 때는 휴장합니다. 물놀이장 주변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수출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주 지역의 건설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주는 대가로 임금의 일부를 받는 이른바 오야지 문화가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 이용해 되살아나고 있다며 오야지가 다단계 하도급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낮아지는 단가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며 원주의 한 아파트를 그 사례로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재시공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신경호 교육감을 포함해 전교육청 대변인, 이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 뇌물수수,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원두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세는 원두심 전통시장 주차공간의 확충, 우산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개선, 북원교 보수, 금대로 확포장 등에 투입되게 됩니다. 박정하, 송기현 두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두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